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불고기, 발음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물고기, 리을 다음에 고기, 불고기, 리을 다음에 고기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왜 물고기이고 하나는 불고기일까요? 한글쌤과 알아볼게요. 물고기는 물하고 고기가 합쳐진 단어죠. 명사하고 명사가 만났는데 앞에 나온 명사가 물이라는 장소예요. 물에 사는 고기가 물고기죠.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들깨, 달동네, 바닷가재, 민물고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들깨, 된소리로 나고요. 달동네, 바닷가재, 민물고기 이렇게 된소리로 나고 있어요. 앞에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들국화, 이거는 들국화, 물뱀 이렇게 안 되고 물뱀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명사랑 명사가 만났을 때 된소리가 되느냐, 된소리가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외도 많고, 일반적인 경향이 이렇다라는 거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고기를 한번 볼게요. 불고기는 불하고 고기가 합쳐진 단어죠. 앞에 있는 불이 방법을 나타냅니다. 불로 구워서 먹는 고기가 불고기이죠. 그러면 비슷한 단어를 볼게요. 불장난, 칼국수, 동량젓, 찜닭. 어떤가요? 불로 하는 장난, 칼로 썰어 먹는 국수, 동량을 통해서 얻어먹이는 젖, 그다음에 쪄가지고 찌는 방법을 통해서 요리하는 닭. 자, 앞에가 모두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뒤에 짱이 아니라 장, 꾹이 아니라 국, 칼국수, 동량젓, 찜닭. 된소리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자, 눈치밥, 동량밥. 여기 똑같은 동량인데 하나는 동량밥.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어요. 이것도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경향으로는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는다. 그 경향에 따른 것이 불고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랑 명사가 만났을 때 된소리 발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음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김밥으로 합니다. 이걸 김밥으로 발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김밥이 더 우세하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 있어요. 어문규정. 거기에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거기에 표준 발음법으로 김밥을 인정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비빔밥은 어떤가요? 비빔밥, 볶음밥, 비빔국수, 볶음국수. 똑같이 비비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미음 받침이고요. 그리고 뒤에 밥이 나와요. 마찬가지죠. 미음 받침이고 밥이 나오고 똑같은 볶음이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볶음밥이고요. 하나는 비빔밥이에요. 비빔국수, 볶음국수는 어때요? 비빔국수 아니고 비빔국수? 볶음국수 아니고 볶음국수. 똑같죠. 그런데 비빔밥, 볶음밥, 여기는 발음이 다릅니다. 김밥도 되고, 김밥도 되고. 어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명사랑 명사가 만났을 때 된소리 발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고 예외가 굉장히 많아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서서 물고기, 불고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반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써놨죠. 사잇소리. 우리가 명사하고 만나서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를 사잇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용어니까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팁을 알려드리면요. 항상 사잇숏이 있는 게 있어요. 자, 걱정거리. 사잇시옷이 있다라는 거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시옷이라는 받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는 시옷이다. 그래서 사잇시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걱정거리, 고민거리. 쌀값, 땅값, 평균값, 뒷이야기, 뒷감당, 아랫사람, 아랫동네. 위에는 된소리 발음이 되고 밑에는 시옷이 표기가 되죠. 어때요? 걱정거리, 고민, 거리. 자, 원래 거리인데 항상 거리로 발음이 돼요. 값도 마찬가지예요. 쌀값, 아파트값, 땅값 이런 거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이 뒤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받침이 없죠. 그래서 시옷이라는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이야기, 뒷감당, 아랫사람, 아랫동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좀 편하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 A 플러스 B, 명사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돼요. 아까 물고기 보셨듯이 장소일 때, 그 다음에 불고기 보셨듯이 방법일 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A가 B의 장소이면, 물이라는 장소, 달이라는 장소가 되면은요. 물고기, 달동네,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자,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봄비, 봄비, 아침밥. 자,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을비, 겨울비 마찬가지예요. 봄비, 아침밥, 점심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죠. 네, 불고기, 방법의 경우에는 된소리가 나지 않고, 또 재료인 경우에도 고무, 신, 콩, 밥, 콩으로 만든 밥. 이럴 때는 사이쇼시 없어요. 자, 똑같은 밥이죠. 아침밥, 콩밥, 비빔밥, 볶음밥.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일반적인 경향성, 의미관계. 를 기억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하고 불고기. 발음이 다른 이유. 이제 퀘스천마크에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시나요? 자, 물고기. 물이라는 장소. 이기 때문에 물고기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자, 불이라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예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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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